안녕하세요. 이델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주식헌터도 벌써 8번째 시간이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산업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열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실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수 따라서 하락은 하겠지만 지수 대비 좋은 리바운딩과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잘 대비하셔서 꼭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고요. 우주항공 쪽 관련 테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사실 작년 방산주구로 필두로 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하지만 저는 방송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부근에서 좀 보다 바닷건에 있는 업종과 그 안에 있는 주소지를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우주항공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위로 떠다니는 우주항공 산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 쪽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부분이 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이기도 하고요. 이제 앨런 머스크의 회사죠. 스페이스X에서도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프 베이전스의 아마존 회사에서도 우주발사체를 발생을 해서 먼 미래가 아닌 이제 곧 다가올 우주항공 산업까지 좀 열심히 챙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저는 항상 실적 주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장 그런 분야에 대한 스포저와 기대치가 있는 기업이지만 현재 위성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항공 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두 개의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가져볼 기업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좀 기업명도 길기도 하고요.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산업군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저는 여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항공사들 그리고 여행 서비스 하고 있는 모드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기업들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리오프닝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수요에 대한 회복이 더뎠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좀 다르게 보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도 폐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2분기부터 흑자 전환되거나 또는 항공사 중에서는 3분기에 흑자 아니면 4반기를 놓고 보더라도 좋은 실적 페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제가 다음 강의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은 말 그대로 전반 고객사인 보잉, 로키드마틴, 에어버스 다양한 굴지의 어떤 전반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016년에 미국 보잉의 벤더사로 등록이 됐고요. 2018년에는 로키드마틴 쪽에 대한 벤더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2020년이죠. 코로나 터졌을 때도 잘 준비를 해서 프랑스 비행기 제조사죠. 에어버스 회사의 어떤 화물기 개조 사업 수주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수주 잔고도 꽤나 많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고 11월에 다시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나사에서 발사할 걸로 예정되어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쪽에서도 연관이 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비행기 제조 쪽에 있어서 부분의 노크를 본다면 티어 1 기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티어 1이라는 것은 해당 회사가 전방 고객사로부터 동력장치라든지 주요 부품을 받아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신다면 티어 2, 티어 3보다는 티어 1 기업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주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수주 총액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좀 일시적으로 타격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는 쌓아놓고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을 좀 면밀하게 보실 때 우선 저가 항공사를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가 항공사라고 한다면 그 비행기 내부를 화물기로 제조할 수 있는 아니면 변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외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여기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부분은 MRO 사업부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게 된다면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회사도 이쪽 부문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화물기 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도 결국에는 여객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요. 비행기에 여객기 안에 있는 사람을 태워서 수송하는 게 아니라 물건들, 물동량들을 실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수요에 대한 시프트도 있을 거라는 부분들도 꼭 본다면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앞으로도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앨런 머스크의 회사죠. 스페이스X가 우주체를 발상하는 비행 횟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우측에도 보시면 델타, 아플라스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사 비행기 명인데요. 그 부분은 좀 늘려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이 산업군이 미래전도적으로 유망하다는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UAM 시장은 비행기에 떠다니는 택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10년 뒤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고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묵현널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사실 기다림과 인내심을 가지기에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회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부분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화물기 제조 그리고 UAM 쪽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이 회사의 매출액 추익과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까지 MRO 그리고 화물 제조기인 PTF 쪽에 대한 영역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 같고요. 우주항공원 소재 쪽의 부분에 대한 더 커진다는 거 결국 미국 항공과 국내 항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력 사업에서 좀 일부 떨어지고 결국에는 MRO 그리고 화물기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신사업 동장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020년, 2021년에 둘 다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아니면 약세장에서는 실적이 좀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가져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수익은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산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24년까지는 높은 고속 성장을 좀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금 당장에 대한 실적도 좋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시면 안 되시고요. 물론 제가 원하는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100% 이하인 걸 좀 선호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 2분기 끝난 기준으로는 230% 기준이고요. 다만 2021년 300%까지 높았던 부채 비율이 230%까지 낮아졌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 돈을 잘 벌어서 이자를 잘 갚고 부채를 상환한다고 했을 때는 부채 비율은 다시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보율 또한 470% 정도로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제 개인적으로는 100% 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2020년, 2021년에 적자를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유동 비율이 낮아졌지 않았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 하반기 실적이 단다고 한다면 유동 비율은 다시금 하반기에 100% 이상 정도 높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회사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근데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래 어떤 실적 성장을 이뤄내면서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PER 자체로 목표 주가를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이번에는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아예 설명을 안 드렸다거나 아니면 PER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EPS가 아니라 BPS의 PBR을 좀 곱아서 계산을 해봤고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고속성장한다는 부분도 꼭 봤을 땐 한 5.2회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16,000원까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송시간 제약상 더 많은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제약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저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채널을 좀 추가한다면 제가 좀 수시로 매일 아침에는 장전 시왕 브리핑이라든지 그리고 강의에서 제가 볼린저 밴드라든지 엠벨로프를 활용해서 바닥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강의했던 자료들을 수시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많이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편하게 클릭하시면 추가가 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확하게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거고요. 핸드폰에서 링크를 클릭하고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바로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코드와 링크 주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저랑 좀 함께 편하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통신망이라든지 네트워크 왕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통신 환경을 누리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박에 배를 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주 고도 공간에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 망들을 바로 공급하고 이런 안테나와 이런 걸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표를 보신다면 사실 굉장히 낯선 용어도 많고요. 어려운 용어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구체적으로 딥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안테나들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신다고 한다면 결국 이걸 토대로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전도 유명하고 성장산업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주비행체 안에서도 분명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적으로 좀 독보적인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드려봤고요.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60% 가까운 육박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과점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부터 2031년까지 무려 연평균 6%씩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왔거나 또는 도래하고 있다는 어떤 유세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침체 구간 안에서 시장 지배력이 낮은 3등, 4등, 5등 기업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금력이 풍부하고 그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 재물 정보로도 이상이 없는 기업들은 결국 3위, 4위, 5위 시장 점유율까지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신다면 가급적 3등부터 5등의 기업이 아니라 1, 2등의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사실 굉장히 냉철한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등과 5위 사업자가 1등이 되는 어떤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신데랄라 같은 스토리보다는 차라리 1등과 2등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집중하는 방향이 또 맞다라는 부분에도 간단하게 또 팁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좀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표, 원형 도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위성통신 안테나와 관련된 매출이 거의 80% 가까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로 분류돼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회사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고 스토리를 좀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상용 위성통신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진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점유율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매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스토리가 뭐였냐면 환율,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현 시장에서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해당 회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 매출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도표도까지 같이 좀 참고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 매출 좀 데이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캠쿠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재무적으로는 탄탄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 2021년에 물동량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영업이익은 50억도 되지 않았던 좀 안타까웠던 기업인데요. 올해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좋게 나올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미 2020년, 2021년 한 해 영업이익을 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은 실적만 난다고 한다면 아까 매번 제가 강조드리는 실적이 고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값어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사실 올해 8% 정도까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2021년 대비해서 무려 4배나 영업이익률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은 전연동기 대비해서 2배 성장할 거고요. 영업이익률 4배 성장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만 본다면, 영업이익만 본다면 전연동기 대비해서 거의 6배, 7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실적 성장에 대한 원년이 바로 올해가 되겠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은 47%씩 연평균 꾸준히 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100%씩 거의 2배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단기 순위를 보고 본다면 200%씩 성장할 정도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올해를 어떤 기점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굉장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재무안정성 지표는 사실 코로나 때 살짝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돈을 좀 벌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다시 100% 언더로 내려왔다는 부분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1,876%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다라고 좀 얘기 드리겠고요. 유동 비율은 저는 항상 100% 그럼 좀 더 좋다면 120% 얘기 드리는데 이미 그거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 또한 매우 준수한 수준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을 제가 꼭 보셔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 자체가 지금 이제 경기침체라는 단어를 솔직히 주식 투자를 할 때 근 뭐 2, 3년 동안 계속 저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이 잘 돌아가야 된다 부분 놓고 본다면 매우 중요한 지표고요. 유동 비율이 200% 가까운 된다라는 건 부채 비율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산이 2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부채를 빠르게 갚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돌아가셔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유동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 E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라는 건 사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지표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굉장히 기준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EPS가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S 곱하기 PER이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PER을 똑같이 논다고 했을 때 EPS가 성장만 하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목표 주가는 계속적으로 높게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8년 이후로 회사는 역성장을 했고요. 코로나 때 큰 타격을 받았지만 다시금 202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EPS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결국에는 EPS가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주항공 쪽 그리고 해상용 위성 안테나 단순히 이 안테나 쪽 부분은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부분은 해상용 쪽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우주비행에 대한 꿈을 펼쳐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해당 회사는 이 안테나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 정도의 위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멀티플을 저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부여받았던 멀티플의 한 중간값을 많이 놓는데요. 이 해당 산업군이 성장 동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중간값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타겟 멀티플은 한 20배 정도로 좀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7만원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내년 EPS 3,506원에 멀티플 20배를 곱해서 나온 대략적인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 부분도 저는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도 좋은 실적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 주가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 우주항공 테마는 열심히 보셔야 될 테마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그리고 강대국들이 이제 점령하지 못한 영역을 바로 점령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새로운 우리가 인간들의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이 우주라는 영역을 열심히 좀 공략해 나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해당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도 거기서 새로운 먹거리와 매출원을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좀 얘기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번과 좀 다르게 말미의 산업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실시간에 얘기 드렸던 부분들 저는 항상 강의 드리기에 앞서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뜻은 기술적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 대비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얼만큼 올라가서 고전 대비 30% 하락했다고 들어가시면 물리기 십상인 장입니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 있는 기반한 투자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노란 채널은 좀 많이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편하게 클릭하시면 노란 채널 추가 가능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정종택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영어로 링크된 포함된 문자가 갑니다.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를 하시거나 또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노란 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호 코드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CPI 발표가 있었죠. 변동성은 크지만 결국에는 바닥을 잡고 안도렐리를 좀 펼쳐갈 거라는 무게감을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투자 성과 실마리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주식헌터 8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